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방송을 한 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도 있고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 시카고, 스탠포드에서 경제학 박사, 통계학 박사, 물리학 박사 이런 것을 받은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우리가 공기와 물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선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밝혀낸 사람은 저 지방에 살고 있는 제야 전문가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자기사업하고 그리고 밤에 여러분들 분석작업을 펼쳐가지고 그분이 공헌한 것은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도 4.15 총선을 분석해가지고 아, 이게 선거 데이터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후보 사이에 사전투표 득표소를 이동해가지고 표를 조작했다, 표를 만들어낸 선거구나 이것을 일단 명확하게 규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이분이 더 크게 결심을 하고 이 대통령 선거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제대로 규명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3구 대통령 선거가 전국에서 어떻게 표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제작했는가를 다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설마 설마 했는데 그 지방선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전국에서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다 분석해가지고 2020년 4.15 총선과 2020년도 3구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전산 조작에 의해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후보로부터 표가 더불어민주당 측으로 이동한 동일한 방식의 조작이 단행됐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더 용기를 얻어가지고 2018년 지방선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선거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더 놀라운 사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2017년 문재인 정권하에서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선거가 동일한 방법으로 전산 조작을 해서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가지고 뭡니까 국민에게 발표한 것이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표수를 만든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표수를 만든 자료를 투표자들이 던진 표수라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거를 2018년 밝힌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야 전문가가 내친 김에 어디까지 나가게 됐는가 하니까 2017년도 대통령 선거까지 여러분들 다루게 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의 이름 안철수 후보로부터 일정한 표를 사전투표에서 빼앗아가지고 문재인 후보와 함께 더한 2020년도 4.15 총선과 2022년도 6.13 지방선거와 동일한 여러분들 전산조작방법이 사용됐고 오로지 다른 것은 조작률만 조금 처음 시작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이거를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야 전문가가 좀 더 용기를 내가지고 2016년 4년 전인 2016년 총선을 여러분들 분석한 겁니다. 비로소 2020년 총선에서 이런 뭐가 밝혀지는가 하니까 조작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야 전문가가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무슨 기여를 했냐. 대한민국의 모든 문정권 하에 치러진 공직선거와 윤석열 정부 하에 치러진 지방선거가 다 조작됐음을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밝힌 겁니다. 그 선거 데이터는 메이드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그거를 밝힌 겁니다. 대한민국의 하바드, 예일, 프린스톤, 스탠포드, MIT, 시카고 그 유수한 데 여러분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수백, 수천명이지만 누구도 이런 손을 대지 않던 그 험한 일을 낮에는 장사하고 이런 밤에는 분석한 작업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 밝힌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잘났고 그 고관대작들, 서울법대 나오고 대법관이 되고 서울법대 나오고 검찰총장 되고 서울법대 나오고 신인법무부 장관되고 서울법대 나오고 그 요직에 있는 그 수맹명, 수천명의 여러분들 현직 고위관료들, 대법관들, 전직 고위관료들, 대법관들 다 쳐도 지방에 있을 여러분들 낮에 장사하고 밤에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 분석한 제야 전문가한테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밝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세상에 그 잘났고 머리 좋고 학벌 좋고 고관대작이라고 칭했던 그 사람들 수천, 수만명보다 지방에서 여러분들 낮에 장사하고 밤에 선거 데이터 분석했던 제야 전문가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새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민초들이 나서 가지고 뭡니까? 무기를 들고 싸웠지 배우고 여러분들 잘난 듯 놈들은 다 뭡니까? 시골로 도망가고 산속으로 다 도망가고 왕이란 사람은 의유까지 다 도망가고 얼마나 여러분들 백성들이 화닥재가 났으면 군거를 불을 질렀겠습니까? 일본의 여러분들 일본 군인들이 조선조에 여러분들 선조가 도망치고 난 다음에 불을 질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중들이 불을 질렀지 않습니까? 왕이 떠나자마자 바로 불을 질러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는 이런 저런 것을 3구 대통령 선거 인천광역시 사례 3구 대통령 선거 강원도 사례 어제는 여러분들 어디였습니까? 인천광역시 사례 3구 대통령 선거 울산시 사례 이렇게 발표했지만 오늘 빠져 내려가서 거의 5000 уже edge 2구 10 overly 21 5 20